안녕하세요. 판례원고 문장진 판변TV의 박판기 변호사입니다. 2023년 2월 1일자 판례원고 형사 권리 행사와 협박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15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도 9.18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협박사건이고요. 피고인들이 상호를 했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들이었어요. 회사의 경영 상황이 되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대표이사를 만나서 사임제안서라는 문서를 전달하고 피해자인 대표이사가 5분 정도 읽은 후에 자리를 뜨게 됩니다. 이 사임제안서는 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아래 투자자인 두 개의 기관과 협의 공유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해자인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라. 그리고 주식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포기해라. 대신에 그렇게 하면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에 관한 법적 책임을 모두 면제하겠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자기들의 임금을 다 포기하는 대신에 대표이사 사임과 주식의 포기를 요구한 거죠.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불기관에 신고하고 투자자들인 기관의 고소 내용을 통제하면 투자자들은 채권 회수를 위한 소송을 착수한다. 이런 내용의 사임제안서를 전달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나는 협박당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형사고소를 한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임제안서의 내용과 그 전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가 협박이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사회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때에는 협박제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내용 해악의 내용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보니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관계와 당사자의 권리 실현 정도 통상적으로 예견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현재의 벗어난 정도에 일을 하는지 고지 방법과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이런 걸 살펴야 된다는 거죠. 이 상황을 보면 채불임금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포기하면서 회사의 갱생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이걸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기관 신고라든지 민사소송 제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다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을 보기에는 이거는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도 없고 설령 해악을 고지한 거라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이거 행위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권리 행사를 이유로 협박한다는 사례는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너 이렇게 이렇게 너 사과하지 않으면 뭐 사과하지 않으려나 나한테 100만 원 주지 않으면 내가 형사고소를 하겠다. 또는 민사소송을 했다. 이런 내용들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협박으로 느끼는 경우도 많죠. 그런 사례가 많은데 대법원이 그런 경우에 해악을 고지한 것이냐 고지한 것이 있다. 그리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괜찮다. 이게 하나하고 즉 사회통정사에서 용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이면 협박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협박이다 하더라도 사회상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통정사에서 용의를 할 수 있는 정도. 만약에 이 사안에서 근로자들이 피해자한테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살지 말고 떠나라. 한국을 나가라. 또는 가족들 이걸 하지 않으면 가족들 회사에 가서 뭐 이렇게 계속 시위를 하겠다. 혹은 애가 학교에 찾아가겠다. 이런 것들은 사회통정사에 용의를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 회사를 살리겠다는 그 목적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 수가 있는 거죠. 가족을 위협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닌 사회통정사에 용의를 할 수 있는 정도 이런 경우에 지금 채불임금을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채불임금 기관에 신고가 된다거나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거는 당연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회통정사 이상한 진도 아니에요. 따라서 이렇게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통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 협박이 이상하지 않고 구성요건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8개월에서 대법원은 구성요건 해당성의 문제인지 유법조각사유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지 않아요. 아니라고 하고 협박 아니다. 협박이더라도 사회상규에 바라지 않아서 유법조각사유다. 이런 식으로 두리무시라고 넘어가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에는 구성요건 해당이 없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여요. 해약에 고지한 게 아니에요. 권리 행사를 통지하고나 알려준 게 무려하지 이거를 해약을 고지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부당하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이 판례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의 문제인지 유법조각사유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권리 행사가 사회통정상 용의를 할 수 있는 범위 그 범위면 협박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